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한국이 홍콩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겪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에서 한국의 출산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3세대 후의 인구는 현재의 6%가 될 것이라며 대부분은 60대 이상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머스크가 트위터에 공유한 세계은행이 제공한 2020년 국가별 출산율 순위표를 보면 200개국 가운데 한국의 출산율은 0.84명으로 최화위를 기록했고, 홍콩은 0.87명으로 한국보다 한순위 위였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7일에도 일본 인구의 11년 연속 감소세에 관해 일본은 출산율이 사망률을 넘는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결국 존재하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편 머스크는 현재 슬하에 7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